안녕하세요. 산 밑에 밭입니다. 주변에 산세가 좋네요. 참깨심이 많네요. 뽕나무가 엄청 크네요. 뽕나무가 몇 년 됐어요? 어디에 아직 붙어있는 것도 있네요. 지금 달리가 있으면 안되는데 액기스야? 설탕이어가지고요? 아따 오디나무 크다. 뽕나무가 많이 크고 잘 있군요. 20년 만에 이만큼 붙어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다 왔어. 여기 다 왔어. 어르신 어디 주시네. 몇 개 있네요. 여기 세요. 아따 다르다. 꿀이다 꿀이다. 위에. 꿀이다 위에. 이게 사람 좋구만. 왜? 나는 이사부도 전부. 셀슨 빠가지고 이사부도. 좀 날라 놨다. 우리도. 어르신 이거 오세 콩밥나무 맛있잖아요. 이거 콩이래 뭐지요? 유골콩이라고 하는데. 유골콩이요? 이거 맛있구만. 이야 콩 이거 좀. 우리는 그죠? 이거 해가지고. 겨울 내돌무여. 겨울 내돌무여. 말라가지고 금액 놔둬도 되고. 지금 냉장고에. 냉동실 내놔예? 겨울 내놔도 암치도 하구만. 냉동실. 이야 콩 이거 맛있겠다. 아. 예. 오묘에다가 심도네. 콩이 만원씩 올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시 가야되면. 네. 아가씨 저. 네. 아이산도 좋고요. 아아. 소나문도 좋습니다. 예. 아. 소나문도 좋고. 하나도 오늘. 엄청 말래요. 네. 예. 네. 맛있다. 검바입니다. 검바 갑니다. 검바. 아. 소나문도 멋지다. 어린이 제가 고려가지고. 한번 알아볼게요. 예. 더운데 건강하시고요. 예. 예예. 한번 잘해볼게요. 예. 수고하시죠. 예. 예. 수고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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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